신당동 중앙시장 신당동 중앙시장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유명한 호떡집이 있어 소개해 드릴게요. 신당동 중앙시장 안쪽에 위치한 호떡 외길 인생 50년 전통이 신당동 명물 호떡, 호떡 장인 할머니가 계십니다. 기름을 적게 사용하여 담백하고 쫄깃한 식감에 맛있는 호떡입니다. 찹쌀 반죽으로 만든 호떡 안에는 갈색 설탕이 들어있어 달달하고 맛있어요. 신당동 중앙시장에 방문하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터진 곳은 보수공사도 하시면서 한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른 가성비 높은 호떡 한 개의 값은 1,500원입니다. 처음엔 1,000원이었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500원 인상하였다고 하시네요. 할머니께서는 호떡 만드는 비법을 전수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5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빚고 만들어내는 호떡을 간식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